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 딱 누르고 시청하시는 건요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진짜 좋은 레슨이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치는 골퍼가 있고 또 왼손으로 치는 골퍼가 있고 양손으로 치는 바디턴 스윙의 형태의 이런 골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짜 이게 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치는 이 골프는 사실은 골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히팅의 영역에서 스코어가 나는 거지 이게 정말 골프답게 볼도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내가 치고 싶은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치는 형태의 골프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실 분들이 있어요 어?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딱 내려치면 공이 쫙 날아가가지고 스코어가 나오는 게 옥스윙이라면서 그럼 나는 옥스윙으로 치는 거는 골프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옥스윙의 정의는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치고 그걸 떠나서 공이 오른발 안쪽에 있다 그래서 오른손이 위주로 들어가는 게 옥스윙이라고 그랬죠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옥스윙은 골프의 카테고리로 안 넣는 편이에요 그럼 옥스윙이 왜 등장을 했냐? 공을 못 맞히고 그 다음에 다운블로를 못하고 그냥 이 공도 못 맞히는 단계 즉 감각의 영역을 거치지 않고 그냥 스윙만 하나 둘 셋 넷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좋지만 일단 오른발 안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젖혀서 딱 때리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필드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발전시켜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옥스윙이에요 근데 이 스윙만으로도 얼마든지 80대 70대 타수를 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하지만 이 옥스윙은 운명론적인 약간 운명을 결정짓는 듯한 타격에 의해서 골프가 진행이 돼요 근데 옥스윙은 사실 100개 이상 치는 일반 골퍼분들 80대 90대 치는 분들 아니면 70대 60대 치는 선수들도 제가 지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 왼손으로 쳤을 때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스코어를 현재 치고 있는데 같은 90타를 치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치는 90타는 왼손으로 치는 90타를 앞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즐기고 싶다면 이제는 공을 맞출 수 있는 단계 옥스윙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갔다면 왼손 스윙을 배워야 하는 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골프는 왼손으로 치는 운동이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골프는 오른손으로 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골프를 골프답게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등장할 기술이 뭐겠어요? 맞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예요 근데 백핸드 드라이브가 꼭 아니어도 돼요 그냥 백핸드로 치는 느낌이면 되는데 백핸드 드라이브를 제가 오늘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이 레슨이 지금까지 주류 제가 여기서 슬라이딩 바디턴을 해올 때 그 전에 오른손으로 뭘 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맞습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했죠? 그래서 탁구도 이렇게 치고 테니스도 이렇게 치고 해서 여러분이 오른발 쪽에다 두고 얘를 쭉 걷어 올려서 네트를 넘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골프를 치셔야 합니다 왜? 오른손으로 지금까지 감각의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각을 통해서 볼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백핸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핸드로 치잖아요 그런데 공이 내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죠 근데 골프는 포핸드는 오른손 백핸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핸드는 왼손이 그 역할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백스윙도 왼손으로 들고 다운스윙도 왼손으로 당겨서 치는데 백핸드라는 건 뭐예요? 포핸드라는 건 공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 때리는 거죠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왼손이 가서 이렇게 손등이 덮이면서 공을 말아 때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가면 똑같이 백스윙은 가지만 이렇게 해서 공을 갖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갖다가 이렇게 헤드가 감아 때리는 이 오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헤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아 때리는 게 백핸드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어색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가서 왼손으로 당기면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왼손은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공은 가운데 일반적으로 두죠 그런데 오른손 그러니까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는 이 오른손은 이 최저점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공 전에 만들어져요 오른쪽 어깨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왼 어깨로 치는 이 백핸드 드라이브 왼손으로 치는 백핸드 드라이브는 공 이후에 최저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뒷땅을 치려고 해도 공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땅을 맞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에서는 뒷땅보단 앞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면 여기에서 뒷땅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덮일 수 있는 이러한 실수가 잦다면 왼손은 오히려 공 먼저 맞고 땅을 못 쳐서 나는 타핑형 실수는 있을지언정 공이 거의 플레이어블한 상황으로 날아간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신 분 최근에도 제가 왼손잡이여서 골프가 너무 불리합니다 너무 유리한데요? 골프는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야?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는 그냥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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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단호하게 골프는 그냥 왼손으로 치는 거야 골프는 왼손이야 오른손은 그냥 히팅하는 거야 골프라고 할 수 없어 그냥 히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는 거지만 진짜 골프를 치는 기술은 왼손으로 치는 게 골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엄청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증거를 드릴까요? 장갑을 왜 왼손에 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른손으로 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오른손에 장갑을 껴야지 왜 왼손에 껴있습니까? 왼손으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레슨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이 왼손으로 치는 골프를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여러분께 엄청난 내용을 위해서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전에는 오른쪽 오른손으로 칠 때는 오른 어깨 밑에다가 공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 쪽에 뒀지만 이제는 가운데 두셔야 돼요 왼손 백핸드 들어갈 때는 이쪽이 최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들어도 왼손으로 장갑을 낀 손으로 밀어주고 당겨서 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윙이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옥 선생이 오른손으로 칠 때는 뭔가 딱 파워풀하게 치고 딱 이런 모양이었는데 왼손으로 치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네 그 이유도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른손은 오른 어깨가 회전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 간 거고 치고 나서 이 정도가 반 간 거예요 이게 오른손의 스윙의 끝이에요 그래서 스윙 할 때 여러분들이 동료분들 한번 동반자분들을 봤을 때 스윙이 딱 치고 이렇게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치면 이 스윙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끝점이에요 근데 왼손은 왼 어깨가 여기까지 와서 임팩트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래도 아직 반을 안 친 거야 여기를 지나가야 이제 반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반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니쉬까지 돌아가는 동작은 그냥 반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돌아가는 게 멋있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스윙 어떤 골퍼를 봤을 때 스윙이 딱 치고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왼손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제가 뭐라고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오른손으로 쳤어 왼손으로 쳤어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피니쉬하는 모양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가면 쭉 가고 왼손으로 치는 형태로 가면 이렇게 피니쉬 형태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드로우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옥선수윙은 그냥 왼손으로 치는 스윙을 가르쳐 주면 되지 백핸드 드라이브를 먼저 가르쳐 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다 제가 나중에 쪼개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하나하나 왼손으로 나중에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와야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왼손으로 끌어 당기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스윙이 이렇게 돼가지고 공이 전부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왜? 여기에서 그냥 당기기만 하니까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왼손 스윙 제가 지금 이미 약간의 답을 드렸어요 왼손으로 당긴다 여기에 스윙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백핸드 드라이브는 어떻게든 공에다가 탑 스피를 먹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왼손으로 갔을 때 왼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백핸드 드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왼손에 어떤 디테일한 걸 가기 전에 왼손으로 밀어주고 공을 이렇게 말아 때리는 것처럼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말아 때려서 왼쪽으로 돌게 하세요 이 습관을 그냥 이골락에 이것도 감각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왼손이 돌아가는 게 아예 습관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골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핸드 드라이브 드디어 골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백핸드 드라이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왼손 스윙이 이 골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왼손으로 쭉 하고 왼손으로 쳐서 돌아 들어올 수 있는 이 백핸드 드라이브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감각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엄청난 능력이 제 레슨을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셔야 여러분께 딱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영상이 올라왔네? 이런 걸 여러분께 아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국도 옥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